요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만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행사는 한길 같구나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또 주셔요 이러나 저 큰 성은 네 눈으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서 요나는 넘어진 사람인데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회개시켜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쓰신 하나님 버리지 않고 폐기처벌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넘어진 자도 쓰신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말씀대로 우리 사획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의견이 아니고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만이라 사실은 요하의 말씀이 이만이라 이미 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음성을 들어야 돼 종은 주인과 교제에서 지금도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도 못 듣고 하니까 세소가 되고 인본제가 되는 거죠 못 들으니까 자기 생각할 수밖에 없죠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는 제 생각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 두뇌적으로 희귀해 기도 안 하니까 사무엘은 또 음성이 들려불어 왜 들리니까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맡겨 있으니까 뭔가 마음을 세상에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딱 촛대를 맞추고 교제하고 있으면 들려올 건데 영으로 들려와야 되는데 주의적으로는 요하의 말씀을 임해야 되거든요 설교도 본문 가지고 기도하면서 레이마가 오도록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야 되거든요 설교하면서 또 물어야 돼요 그러면 감동대로 해주면 주인의 말씀이 되는데 말씀이 임하다는 얘기를 자기가 그냥 생각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종이 너 어디 가서 이렇게 가서 말하고 와라 그런데 가다가 잊어먹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전화 안 해버리고 떴으면 분통 터질 일이죠 종이 얼마나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열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혼이 아니고 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이 임했어요 일어나서 니누로 가라 니누로는 사흘 동안 그를 막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큰 성읍 그래서 이제 외쳤어요 저들이 막 회개를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왕부터 막 회개하고 짐승 소떼까지 소떼 금 짐승까지 굶길 정도라면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그들이 금시 기도가 되겠습니까만 이 정신 자세가 적당이겠다는 걸 아니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좀 확 큰일 났고 회개를 해도 그냥 뭐 대충은 그게 아니고 소떼 양떼까지 굶겨 볼 정도라면 확실하게 그럼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대충 좀 먹은 게 아니고 물도 마시지 않고 아유 그래가지고 8절에 사람의 짐승이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강의 구원 형을 입에 떠날죄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지인으로 그 제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하겠냐 안지라 그랬더니 마지막 3절이고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강의 구원에서 돌이키고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자 그들이 내리라고 말씀하신 제안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저는 10절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그땐이 악도가 났수로 그 유예 성업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안 내리지 뜻을 돌이키자 분명히 내리라고 딱 마음먹었는데 딱 안 내리켜 그래서 내리지 아니했더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칼빈주의는 예정론적이고 알미냐주의는 예정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다 이 둘이 신학적에서 싸워요 성경이 두 개 다 나와요 어떤 때 칼빈주의가 맞아요 창세전에 예정했다 예수의 예정이고 선학과 사과는 창세 뭔데 뭐야 그러면 선학과가 땀 먹을 줄 알았구만 이렇게 보면 복잡한 신학상에 붙여야 돼 계속 대답이 없어 그러면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게 원하니라 그런 말씀 그것도 다 구원할 게 원한다 다 구원해야 돼 그런데 또 이렇게 복잡한 오늘 여기서도 그런 말씀 재앙을 내리게 했다가 또 어떻게 그렇게 안 내린다 그런데 성경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저는 그걸 하나로 합할 수는 없어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이 완전하셔요 그냥 결정이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문 밖에 두드리니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그럼 우리 마음을 그냥 하나님을 열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돼 그래야 들어와 이 자유의지를 또 주셨어요 선학과를 다 먹고 안 담아 네가 알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마음의 결정도 나온 거지 만약에 사랑해 사랑하네 막 사랑은 강요가 없고 그게 사랑이냐고 우러나서 나를 사랑해 줘야 고마운 거지 사랑하면 즐겨볼 거예요 그건 사랑이냐고 강탈이지 마귀는 강탈을 원해요 뺏어 가보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걸 원하지 마음에 우러나서 나를 좋아한가 그러면 그거 고마운 거예요 사랑이냐 인간대 하나님과 관계대 사랑의 관계대 내 말씀을 시키는 거 안 지키나 봐 말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안 주고 그게 공의 하나님인데 다 복주죠 말씀 난 지키면 복을 주면 교만하고 까불고 넘어지고 흘러넘쳐 복이 아니여 저주여 또 타락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그 사람만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항상 여기서 자 여기서 그런 관계 가운데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돌이키시구나 그러면 기도하니까 돌이키시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여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우리 하는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를 하는데 누가 이길지 이길지 몰라요 다 짜놓고 싸움에 붙었어 레슬링이 그럽니다 레슬링이 다 짜놓고 해요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막 넘어 때리고 발 때리고 다 모셔요 진짜 안 때려요 진짜 때리면 다 죽어버리라고 이래전에 이 기원이 다 그래 놓고 다 돈 벌이에요 레슬링 같은 경우는 축구 같은 경우는 못 정하지 이런 것을 그러면 네 행한 대로 내가 오늘 또 우리 인생이 다 정해진 대로 나 무슨 재미냐고요 내가 기도 많으면 복도 올 것이고 안으면 할 것이고 이것이 나와 함께 하나님과 마귀가 항상 가운데서 각축적인 출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지 마귀가 때려 잡아붙고 이기죠 근데 안된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광야 40명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야 아닌데 여기서 갈련반들하고 나머지 시험부터 다 떨어져서 하나님 다 들어가시면 안되시죠 안된대 해야 돼요 광야 40명 동안 20세 이상 불평한 사람 다 쓰러보고 이야를 20명 사장님이 훈련시켜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도 못해 내 손에 죽어야지 열의 구성도 돌도 안을 것이고 가난한 땅에 싸워도 못하고 가난한 땅에 일곱 조사에 칼에 준다면 내 손에 죽어버려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갈련반면 되니까 들어가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다 들어가기 원해요 사장님이 광야 40명 안 오고 들어가기 원했어요 그러면 다 갔으면 다 또 이겼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 지금도 똑같아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암모적 이성의 자랑이 조금씩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광야성은 안 걷지면 안 변해요 타락한 이 본성 죄와 죄성이 있어요 죄와 죄의 성품이 있다니까 성품이 성품이 애교로 돌아가자 애교배 그가 좋았다 막 계속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도 가난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알아 방어 지금 다 했어 그래도 가난한다니까 알아 머리는 그런데 가슴은 뭔 얘기인데 어떻게 2만 3천명을 축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성이 얼마나 복잡한지 원래 인생살이가 지금 얼마나 자 이런 상황에서 바빌론 포로 70명 안 죽고 싶은데 매만 재만 지으니까 차라리 매맞고 가서 훈련받아 다시 나와라 그 대신 다니엘 사드락마다 아베노 넣어놓고 거기서 엎어버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매를 때리고 그래다 어떻게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눈이 있어요 너 알았어요 네 인생 네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계획이 네 하나 네 뭔가 뭔가 두 가지 다 사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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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꽉 붙잡고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이 안 돼 어려운데 요셉이 감옥이 있더라 사랑해야 돼 롬마스 8장 28장 합력이 세련되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보신 이야기는 합력이 모든 안 좋은 것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데 사랑해보면 돼 그래서 매를 때려 사랑해야 사랑해요 감사해야 그러면 이렇게 막 붙어버려야 그러면 이제 마귀가 이기거든요 욕이 그랬어 욕이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 그 믿음이 그 말씀대로 살아버려 그럼 이겨 본 사람이 있어 정복이 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희가 이기면 막 성교사에 가서 이거부터 살려 본 사람이 있어 근데 안 하면 죽어 항상 이 긴장관계에서 신앙도 하는데 뜻을 그렇게 해서 재앙 안 내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회개시켜버리죠 요나가 없이는 안된다 잘하시라고 자 천사는 못해요 못 전합니다 누군가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을 왜냐하면 하나의 인간을 타락은 인간이 해주기 해결하기 만들었어요 원래 그 법칙이에요 그것은 사람은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된대요 안된대요 천사는 도울 뿐이요 그래서 천사가 그것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천사가 일하는 것이고 성의 감동이지 지금도 성령에 오셔서 우리가 감동만 주지 성령에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눈코 이 손발 써먹고 있어 나도 지금 써먹고 있어 성령에 쓰시고 있어 내 감동들이 내 기도하면서 이 본문과 어떻게 겪겠습니까 하고 그냥 온 것 없이 감동이 돼야 돼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금 근데 성의 원한 뜻대로 설교했으면 나 잘했다고 그러시고 나는 성의가 전체를 신고해서 다 갖고 얘기해 지금 이 순간이 여기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진리가 뭐일까 갈비인지 알면 뭐일까 많은 걸 생각해 보거든요 이 진리가 뭘까 원칙을 정확한 포인트 키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왕장하면 안되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한드려야 되죠 여기서 지금 애국력에서 바벨론 포라이 다 나와 인간은 어떻게 쓰신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령의 전체의 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맴도 때려 때려 그렇게요 근데 키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분 사랑하고 하며스는 너가 할 때 사랑하고 무조건 하나님은 실수 없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성 죄성이 뽑아 나가야 돼 내 안에 걸어가면 없고 내가 변화된 말씀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사람은 그릇이 다 그러는 거야 그릇 그래서 모세나 다니엘이나 전부 옛날 훈련시켜서 매를 때려 깨뜨리나고 안 깨지면 안 돼요 왜냐면 선악과 먹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것들 어쩔 수 없어요 빌이 없어요 그래서 권한율기다 감사해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도고 참여하고 감사했네 그러면 역전않고 옥토가 지진 나부르고 난리가 나부른 거 이제 그래서 봐요 저런 상황에서 나를 사랑한가 그래도 나 사랑하냐 사랑해 너 진짜다 아브라멘 독자 이삭을 들여 들여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자 그런다 아니 왜 전능하시면 이제 알았다 그러실까 진짜 그것도 무시했습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경애하라 놀아 내가 너를 복을 지라 니시가 대적임으로 드리라 니시 예수 구속한 사전의 모습 드리라 다 좋아 그게 아브라 하나라도 모델이 나와야 왜냐하면 선악과 삼국에서 불신앙에서 달았기 때문에 신앙으로 회복한 것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에서 바라 바라고 믿었으니 저는요 저도 믿음싸움 하고 있거든요 믿음싸움 뭔가 연구는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백만개 해달라고 세계선개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내가 끝까지 40년 동안 똑같은 말을 나는 된다 우리도 세계중심교회 된다 백만개 된다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 연구를 해봐 여기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죽어도 이겼대 우리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 근데 난 가만히 이번에 하나 좀 느낀게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긍정우시고 나를 보면 아 그래서 그러구나 제가 할 수 없이 해명같지만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토요일 날 오후에 한 5시 내가 어떤지 마음이 지금 많이 안 나오니까 나는 금방 막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빈자리 그대로 있어 그 마음이 늘려갖고 나는 더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부족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간다는 거 가봐야 전화 안 받고 안 만나주면 끝나는 거지 마음이 막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자화상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추스린이라고 옛날에 우리 김정순 권사가 그분이 괜히 기도 많이 한 분이오 내가 믿을만한 분이오 분명히 나한테 그걸 줘야 되거든요 큰 과수원이 완전히 딱 철적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도 못했는데 예수님 동생이 오면 이 과실 3분을 딴다 꿈속이겠죠 한상도 그건 두 가지에요 그런데 내가 딱 나타나는데 문이 쫙 열려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나한테 예수님 동생이래 그래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신인데 내가 동생이 내가 이 땅이라고 그리고 책을 써도 그 예수님 동생이 뺐어요 그때 비전공연구 근데 내가 힘드니까 이제 또 생각 주님 예수님 나한테 동생이 되겠지 계속 그걸 되새기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스스로 살고 싶어서 그 믿음 붙잡으려고 내가 믿음을 다시 찾아야 돼 믿음을 잃으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1부 2부 때는 얘기했던가 물었더니 눈물이 3부 때는 눈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1부 때는 울면 2부 3부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내가 탤런트야 탤런트는 울어요 근데 내가 울고 싶어서 울고 싶어서 울컥이하고 눈물이 막 나왔거든요 3부 때 1부는 안 나왔거든요 자 그걸 영상을 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칭찬하고 격려를 해가지고 예수님 동생 박용호 목사님 힘내서 막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영상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최수선아도 그렇게 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을 통화하려고 그래 우리에게 세 번 나오고 남편들은 못 나온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 내 설교를 듣고 같이 울었구나 그런데 어제 사모가 그래 당신 절대 그만하지 마 사무실에 누가 전화 왔어 예수님 동생이냐고 다 아줬어 와 그렇구나 똑같은 사건 잡아 하나님 사랑하면 다 얘기를 들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고 싶어서 저렇게 했거나 얼마나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만 한 달 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한 달 뵈어야 돼가지고 이러면서 방주에서 정치술교 온다 말도 안 있으려 다 꽤 우리 교회가 되니까 이 정도예요 지금 그래도 감사 이번에 아니한 목사 내가 어이구 많이 모이네요 그래 나는 저렇게 밤예배 이번에 세 배 더 모였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만 명 모여 백 명 모여 막 이래 상상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돼 지금 그러고 있어요 패스 안 당해도 그래 우리 교회는 잘못 그러더라고 긍정보상 그렇게 봐주고 근데 부정을 보니까 예수님 동생이야? 따져야 해서 근데 나를 나쁘게 본 사람은 따지고 싶고 없고 싶고 내가 그건 예수님 동생이야 그분이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틀렸다 하더라도 나는 위로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자화상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김자진 장군 그 아들 그 얘기를 했잖아 난 장군의 아들 그래서 차화상이 중요하다 그게 난 믿음 얘기니라 우리 힘을 얻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설교가 힘을 얻자 하나님 난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 똑같은 것도 왜 그래 따질 수 있겠더라 그래서 마음이 옳듯 그래요 결론은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럼 내가 제가 무슨 2단지 글이 안 하잖아요 신체제가 다 엉뚱한 얘기 안 하잖아 내가 엉뚱한 내 개인의 모습을 얘기하면 2단지죠 나는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데 아니 전 세계 성경이 있고 금식이 갖고 부간도 살리고 내용은 건전하잖아 내가 뿌리가 잘못됐어 과연 잘못됐어 그리고 공상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공상이 아니에요 나는 비중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 굉장히 노력파예요 진짜 노력 내가 생각하면 진짜 정말로 그냥 그래서 얘 쓰면서 저런 것을 보고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및 내용을 개비할 수 있냐 또 성의 의미가 있냐 항상 그러면서 정말 성기라고 얘기를 쓰면 나를 사랑하면 그것도 좋게 될 것이고 내가 미국계에 보이면 산부여 전화해갖고 예수님 동생이야 따질 것이고 언제 내 동생이 자기냐고 내가 했냐고 누가 그랬더라 나 그 말 듣고 힘 못 얻었다 그것을 못 받은 오늘도 하나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정말 사랑하면 나를 사랑했네 나를 사랑했네 그 사랑에 감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역한 사람 마격사받으면 어떻게 트집 잡아버려요 사회주의 공상주의 사상이 꼭 이 좋은 나라를 어떻게 해라고 완전히 이것도 정치 얘기예요 아니요 나는 사상 얘기예요 정치 얘기예요 신앙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어떻게 북한을 받쳐 보려고 저 난리가 절대 안 받지 나는 그래 지금도 우리 교회의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악한 형과 싸움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 살고 북한 살린다고 하면 말 안 하면 적화돼 수용소에 들어가서 목사부터 장론부터 다 죽여 난 경찰도 저 난리 아이고 여기도 경찰이 공산화되면 경찰도 어디부터 죽인다 이 깝깝한 인생들아 공무원을 어디부터 죽여버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남로당이요 여기서 헌신했던 지금 다 먼저 죽여버려요 지금 여기 주사파들요 잘 들어 공산화는 너희들부터 죽여버려 진짜 먼저 딱 죽여요 김일성인 김정인 어떤 사람인데 이용해 뭐 다 죽여버렸데도 여기서 지금 주사파들 충성 다 하고 있고 공산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정신빠진 사람들아 나는 이 나라 살리고 싶어서 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비평을 하냐고 오늘 나는 하나님 관계도 그래요 정해진 거 없어 하나님 역전시킬 수 있어 내가 사랑하냐 힘쓰고 있으냐 최선만 다해라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석희 목사 보내주신 것도 저분 진가를 잘 모른 것 같아 아이고 진가를 저기는 그냥 있을 뿐이 아니여 저 바쁜 분이 와서 계속 와줘 지금 기도해주고 있어 안수에서 병아나는 것만 기다려봐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방향이 정확하게 있잖아 한국계획을 위해서 왔잖아요 어제 이석희 목사 친구 노예양제를 두 분도 다 오셔가지고 전부 미리 우리 한국계획을 다 짜고 본질해보고 하려고 지금 눈만 보지 마세요 나는 큰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지금 사고랑에 저 때 다해서 옮겨버렸거든요 우리 안하면 다른 교회 써요 안 될게 나 같은 거 아니면 뭐든지 하나님이 밟아버려요 끝나버려요 너 까부지 마 너 쓸데 겸손히 가만히 엎드려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정말 성도들이요 물론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었나면 감사한데 성경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잘못은 올라오면 적가되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우리 정말 이때를 알고 땅에서 하늘에서 메요 적해진 걸 없어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를 시키면 새끼 해갖고라도 메 때려갖고 안 맞고 해야지 과연 사람이 안 걷고 가야지 그 중에 여기서 갈렙은 갔어요 오늘 여기서 갈렙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